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요. 논술전형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텐데요. 제목은 이렇게 나왔죠. 논술전형 합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학과 선택 가이드. 사실 논술전형은 보통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쓰지 못하는 학생이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그래요. 쓸 게 없으니까 수시에 보통 논술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논술을 쓸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전형과는 달리 논술전형은요. 과거 학력고사 시절처럼 이게 선지원 후시험 제도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선시험 후지원 제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적을 들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좀 쉬운데 논술은 일단 지원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대학에 가서 직접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일단 시험도 보기 전에 먼저 지원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니 보통 학생들이 자기 희망하는 학과,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무작정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러한 주제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논술전형 학과 선택의 의미가 있을까? 일단 하나 보여드릴 게 이게 연세대학교 지난해 논술전형 경쟁률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과인데요. 대부분 다 142대1짜리도 있고요. 심리학과, 인기학과죠. 90몇 대 1, 70몇 대 1, 낮아 봤자 36대 1 신학과네요. 대부분 다 70대 1, 80대 1 이렇게 왔다 갔다 엄청나게 경쟁률이 다 높아요. 엄청 높죠? 이과도 한번 볼까요? 이과를 보시면 제일 높은 게 65대 1, 제일 낮은 걸 봤더니 한 36대 1.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경쟁률이 40대 1 근처, 50대 1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어요. 경쟁률이 참 높죠?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굳이 학과 고르는 게 의미 있냐? 다 높은데 그냥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논술은 복불복. 그리고 어차피 높은 경쟁률 이렇게 높은데 굳이 학과 선택이 의미가 있나?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참 많은데요. 저는 사실 이러한 태도가 맞는 경우도 있고요. 틀린 경우도 있다고 봐요. 맞는 경우가 언제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뭔가 보험이 확실한 경우. 어딘가에 붙는 게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확실하게 정해졌다 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제가 어떤 학생이 수능을 딱 봤는데 6월 9평 수능 성적을 봤더니 와 연대 고대 정시에 갈 수 있는 성적일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연대 논술을 쓰는데 연대는 웬만하면 다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학과를 원하는 대로 쓰겠다. 그리고 보험상 수능 이후에 시험 보는 다른 대학들 성대니 성대니 그런 대학도 있죠. 심지어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중앙대까지 논술을 하나 써볼까? 그럴 경우에 그렇게 어차피 연대 정시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적 떨어질 걸 감안해서 그냥 쓰는 다른 대학, 나중권 대학의 논술 전형 학과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이게 아예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경우도 있는데 논술이 상향지원이다. 논술로 어떻게든 붙는 걸 희망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확률 높은 방향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막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논술 전형에서 학과 선택의 의미가 뭐냐. 일단은 아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학생 이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써도 되는 학생도 연대권 성적은 되는데 아 연대권 성적은 되지만 성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써는 성적이 연대는 그래도 조금 논술로 안정적으로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물론 논술 전형의 안정지원은 존재하지 않지만요.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얘기를 좀 듣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경쟁이 조금이라도 덜한 곳을 찾는 것. 경쟁이 조금이라도 덜한 곳이 어디냐. 경쟁률이 낮은 곳.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여기 더하기 하나 실제 경쟁률도 고려해서 실제 경쟁률이 좀 낮은 학과들. 보통 일반적으로 학과를 낮추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논술 유형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유리한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 학생인데 문과인데 수학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러면 논술 중에서 이 문과 논술 중에서는요. 수리 논술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리 논술을 보는데. 내가 이과인데 수학은 잘 나오지만 과탐이 좀 별로다. 그럼 과탐 논술 보는 대학보다는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하는 것이 좋은 학과. 예를 들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이런 학과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도 좀 간혹 있긴 해요. 근데 주로 문과나 해당사항은 별로 없고요. 이과만 어느 정도 해당사항이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존재한다. 생각을 좀 해보고 학과를 조금 고르자.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조금 덜한 데가 뭐냐라고 부르면 당연히 경쟁률이 낮은 거 실제 경쟁률이 고려하는데 최저가 높을수록 실제 경쟁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 두 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대학은 거의 비슷한데 이 대학보다 이 대학이 최저기준 더 높아. 그럼 여기가 실제 경쟁률은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만약에. 그 다음에 하위권 학과. 학과 수준을 내리면 내릴수록 최저기준 충족을 못하는 애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그래서 실제 경쟁률이 더 많이 날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작년에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 문과 서울 캠퍼스예요. 서울 캠퍼스 명목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그렇게 높다가도 최저기준 적용이 되면 실제 경쟁률이 다 내려가거든요. 특히 하위권 학과일수록 예를 들어 인기 없는 아동, 가족, 주거, 환경, 의상, 질의, 입문 이런 경우일수록 다른 학과에 비하면 경쟁률이 조금 더 실제 경쟁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죠. 이과를 한번 볼게요. 작년도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 경쟁률을 이과를 보게 되면 의외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저기준이 좀 높긴 하지만 137대 1에서 51대 1로 경쟁률이 내려갔죠. 여기 보면 화학과도 92대 1에서 44.9대 1로 내려갔죠. 실제 경쟁률은 원래 이것부터 낮은데 좀 인기 없는 학과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리학과, 물리학과, 한약학과 이런 학과들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하면 경쟁률이 좀 더 실제 경쟁률이 더 낮잖아요. 학과를 낮추는 게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제가 또 봐야 될 게 작년에 연세대학교 단과대별로 이건 단과대별로 명목 실제 경쟁률이 딱 나오는데 아까 경희대에 비하면 경쟁률이 물론 단과대별로 퉁친 거지만 경쟁률이 떨어지는 폭이 더 크죠. 그게 연세대가 경희대에 비하면 최저기준이 어마무시하게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희대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경쟁률이 떨어지는 폭이 훨씬 더 큰 거죠. 훨씬 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과 학과들 단과대만 쭉 봤는데 생과대, 간호, 신과대는 경쟁률이 더 많이 내려가잖아요. 하위권 학과가. 물론 올해부터는 생과대는 논술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학과를 낮추는 게 의미가 있다. 문과대 내에서도 학과를 낮추는 거. 같은 계열의 대학이지만 단과대 안에서 서일에 낮은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 학과들이 교중이 더 내려갈 여지는 더 있다는 점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과도 한번 볼까요? 연세대학교 작년에 이과, 논술전형, 경쟁률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건데 이것도 단과대별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보시면 진짜 그 떨어지는 폭이 참 어마무시하게 크죠? 아까 경희대에 비해서. 최저가 높아서 그렇다. 그럴 경우에도 학과를 또 낮추게 되면 생과대나 간호. 학과를 낮추게 되면 그 떨어진 정도가 더 심하더라.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과를 고를 때 일단 비슷한 대학 두 대학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최저가 좀 높은 것이 실제 경쟁률이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대학 내에서 학과를 고를 때는 학과 수준을 좀 내리는 게 실제 경쟁률이 더 낮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 명목 경쟁률도 낮은 권 학과가 좀 낮은 경우가 많아요. 반대도 있습니다. 낮은 권 학과지만 명목 경쟁률은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애들이 쫄아서 하위권을 많이 썼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쟁률은 하위권 학과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자. 지원을 할 때. 그 다음에 논술 유형을 또 어떻게 고려하는가. 좀 더 나한테 유리한 게 뭐냐. 나한테 유리한 과목이 뭐냐. 좀 더 피하는 게 좋은 학과가 어떤 게 있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리논술을 실시하는 입문계. 사실 입문계 논술은 유형이 조금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뭐 준비방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다만 수리논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영어 지문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해서 조금 유불리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자기가 강점이 예를 들어 수학의 강점이 있다. 그러면 수리논술을 보는 같은 대학 안에서도 수리논술을 안 보는 학과도 있고요. 보는 학과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학과를 쓰는 게 나한테 좀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 수리과학이 같이 출제되는 대학과 수리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 내가 만약에 과학 성적이 좀 나쁘지만 수학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면 그럼 수리단독 출제 대학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한 거죠. 근데 과학도 성적이 나쁘지 않다면 두 개 같이 보는 대학을 쓰는 게 이것보다는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잘하는 것보다 하나를 더 잘하는 애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유리한 유형을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이과에 대한 이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과만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를 좀 많이 들었는데 어떤 대학이 예를 들어서 최저기준이 한계 2등급이다. 예를 들어서 한계 2등급이다. 한계 2등급만 맞추면 최저기준 충족이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수학으로 2등급을 맞추는 학생이다. 근데 그 대학은 수리노수밖에 안 나온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내 경쟁자들은 내가 수학 2등급일 경우 내 경쟁자들은 수학이 2등급이거나 2등급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2등급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겠죠. 왜냐면 한계 2등급만 나오면 되니까 다른 걸로 2등급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좀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최저학력 기준의 구조를 잘 많이 보게 되면 여기 오른 애들이 보통 수학과학이 몇 등급쯤 되겠다는 걸 가늠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것보다 내가 수학과학 성적이 좋으면 등급이 좋으면 그 대학이 물론 이과는 무조건 수리노술 아니면 과학논술인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수리노술과 과학논술을 더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조금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피하는 것이 좋은 학과라는 경우는 사실 문과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과는 약간 수리노술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학과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논술을 못하는 애들이 많이 간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어려워요. 대신에 실제 경쟁력을 더 내려가는 건 맞겠죠. 그런데 학과를 떨어뜨린다고 문과에서 학과를 떨어뜨린다고 논술을 잘 못하는 학생이 많아질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게 이과는 좀 상황이 다른 게 학과를 떨어뜨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과학을 잘 못하는 애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의외로 수학과학 실력이 논술에 그대로 직결되니까 이과는 학과를 떨어뜨리면 논술은 실제 경쟁력이 내려가지만 논술을 잘 못 보는 학생이 많아질 가능성이 문과에 비하면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수리논술만 실시하는 대학인데 수학과를 논술로 쓴다. 또는 통계학과가 있을 경우에 통계학과를 논술로 쓴다. 참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생각 없이 그냥 덤벼드는 거죠. 아니면 보험인이들이 그냥 막 쓰거나 그런 거죠. 아니 수리논술밖에 안 보는데 수학과를 쓴다는 소리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쓴다는 소리잖아요. 거기에 수학은 수리논술을 이기겠다?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피하면 좋은 것이 좋은 학과를 위해서 이과만 해당되는 경우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논술 전형으로 학과를 고를 때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 이런 팁을 좀 드렸는데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술 전형에서 자기 마음대로 학과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정말 좋거나 아니면 학종으로 지원하는데 이 대학은 무조건 될 것 같다라든가 뭔가 확실하게 보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논술이 상향 지원일 때 수능으로도 못 가고 교과 학종으로도 못 가는 대학을 논술로 쓸 때 그리고 거기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학과를 조금 유리한 쪽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고르시는 게 학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